최교일 의원 일행에 뉴욕 스트릿바 출입 여부가 진실 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현지 가이드의 의혹 제기를 떠나서 2년 전 당시 최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이나 술집을 함께 갔었는데요. 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을까요?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교일 의원 일행에 스트릿바 출입 의혹이 터진 사흘 전 당일. 일행 중 한 명인 영주시 공무원은 취재진에게 무희가 없는 일반 술집에서 1시간 내로 맥주 한 잔 마신 게 전부라며 스트릿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나온 최교일 의원의 보도자료 역시 이 말과 같습니다. 특별할 게 없다던 2년 전 잠깐의 술자리 기억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치한다는 점에서 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현지 가이드가 술집 이름을 대자 최 의원은 무희가 있었다며 한 발 물러났고 일반 술집이었다던 영주시 공무원 역시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곳이었다며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일행이었던 장욱현 영주시장과 김현익 당시 영주시 의장에게도 확인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천 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처음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영상 공개로 들통나자 예천 이미지 추락은 물론 농산물 불매 같은 피해가 난 것처럼 최교일 의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영주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영주 지역면의 걱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아멘